얼마 전에 미국 한내기원에서 공연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시인 신미용님과 이강철님의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축시를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이강철 반만년 유구한 역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읽어낸 통광의 등불을 보이냐 일제 탄압과 6.25 전쟁의 고난을 딛고 강인한 의지와 하늘의 도움으로 경제대국 바늘에 오른 기적에 따라 수출한국으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태철의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강산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땅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니 현맥을 이어온 남과 북 백두에서 한낱까지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하소서 태철의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강산 태철의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강산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땅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땅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니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니 현맥을 이어온 남과 북 백두에서 한낱까지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하소서 네, 슈퍼 박스 우수강산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찬의 결에서 발차한 축 어 어